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독일 분대3가 바이에른 위넨이 해리 케인을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위넨은 공식 채널을 통해 케인의 영입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약한 날여간 진행되었던 케인의 이적 사과가 극적인 타이밍에 케인의 이적 소식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이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케인에게 막대한 주급 인상과 은퇴 후 코치직, 앰버 서더 등의 지원까지 제안했지만 케인의 이적 의지를 막지 못하며 미넨으로부터 이적료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적 협상 초기 이적료 부분에서 상당한 의견 차이에 부딪혔지만 미넨이 1억 유로 이상을 제시하며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수준급의 실력에도 불구하고 우승 트로피가 하나도 없었던 케인이 미넨 이적으로 각종 트로피를 쓸어 담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손흥문의 영혼의 파트너 해리 케인의 바이에룸 미는 이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